기상캐스터 배혜지 성환중 리스트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부담을 덜었던 홍준표 지사. 하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2015년 7월 당원권이 정지되면서 대선 출마의 걸림돌로 남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홍 지사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풀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 조건부로 멈춰주기로 한 겁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대법원 판결대까지 정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홍 지사는 이번 결정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어 사실상 대선주자로 나설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이 오는 15일인 만큼 이 기간 안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31일 대선 후보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지지율과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홍준표 지사의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오정우입니다. 최근 창원에서 역주행 사고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역주행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피해가 큰데요. 이를 막기 위한 경고장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캄한 새벽 창원의 한 국도. 도로를 거꾸로 달리던 SUV 차량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국도 진입로를 잘못 들어가 4.7km를 거꾸로 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주행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차로입니다. 이렇게 진입금지를 알리는 표지판 외에는 다른 경고장치는 없습니다. 지난 1월 김해에서도 역주행 사고로 차량이 정면 충돌해 2명이 숨지는 등 역주행 사고가 잇따릅니다. 역주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100건당 6.3명,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2.8배 높습니다. 새 도로가 생기면서 갈수록 입체 교차로가 늘어나고 도로 구조도 복잡해지고 있지만 역주행 예방장치는 부족합니다. 진입로에 색깔을 입히거나 역주행 경고장치를 설치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마주오는 차들이 서로 충격을 하면 충격 에너지가 2배, 4배까지 증가하게 되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간단하지 못하고 좀 혼자스러운 구간에서는 이런 역주행을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시설들... 지난 5년 동안 국도의 역주행 사고는 330여 건. 사상자도 760여 명에 달해 운전자 주인은 물론 안전대책 확대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마산 3.15의 거 57주년을 맞아 제27회 3.15 마라톤 대회가 오늘 오전 창호시 양덕동 삼각지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마라톤 대회에는 시민 3,900여 명이 참가해 마산 해안도로 일대에서 10km와 5km 코스를 달렸습니다. 또 대회에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는 등 19대 대선과 4월 보건선거를 날리는 홍보 캠페인도 펼쳤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러 거실에 있던 79살 윤모 노인이 숨지고 주택 80여 제곱미터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집 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창호시 마산 합포구의 한 복합상가 지하 주차장에 폐지 더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러 폐지와 건물 20제곱미터를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큰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영화관 등에 있던 이용객 350여 명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수위 조절을 위해 댐과 보가 방류할 예정이어서 주민과 야영객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합천창령부와 창령하만부가 내일 낮 12시부터 수문을 열고 1초에 최대 300세제곱미터의 물을 흘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방류로 하류 지역에서 수위 상승과 유속 증가가 예상된다며 주민들과 야영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방류는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창원 상공회의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창원 제조업체들이 중국 측 통관상의 비정상적인 지연과 서류 요구, 또 진행 중인 수출 계약이나 투자의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 표준이나 안전 규정을 이유로 통관을 불허하는 보호무역과 현지 진출 공장에 대한 각종 규제도 강화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